Q. 정상선의 Q. 정상선의 Q. 정상선의 Q. 정상선의 조금 순간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전에 인사하려고 할 수 있겠지. 마지막 인사 정도는. 세준 이후에. 세준 이후에. 세준 이후에. 네. 역할을 해볼까요. 믿음이라는 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여자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쵸. 오늘의 TMI 하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. 어떤 TMI를 알려드릴까요. 동일 소상과 한번만 상담. 뭘 알려줄까요. 아 저는 오늘. 아 저는 오늘 그. 올라가서 볼 거 할까요. 오늘 TMI. 말씀해 드릴게요. 저는 오늘 아침에. 9시에 일어났어요. 그래서. 잠 깨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. 30분 동안 스트레칭 하면서 잠을 깨우고. 저쪽에. 산책로 있어서. 거기를. 1시간 반 정도를. 산책을 하고. 사진을 찍고. 혼자 여유를 만끽하고. 그리고. 지금 현재 시각이. 4시 36분인데요. 저는 오늘. 아무것도 못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저녁을 좀. 맛있게 먹어요. 아 먹고 싶은 거. 저 부산 음중호일을. 너무 좋아하는데. 지금 나가기는. 힘들 것 같고. 뭐. 뭐. 뭘 시켜서. 이 중에 있는 것 중에 시켜서 먹겠습니다. 뭘 먹었는지는.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뭘 먹었는지는.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부산 국제 영화제에도 참석을 했던 거가. 10년. 좀. 된 것 같아요. 그래서. 좋은 배우님들 만나서. 인사하는 것도. 즐거웠고. 또. 되게 그립고 보고 싶었던 사람은. 여기서 제가 많이 만났어요. 그것도 너무 고맙고. 바다 소리도 너무 고마웠고.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. 또 부산에서. 만날 수 있기를. 고대합니다.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는 또 서울에서. 뵙겠습니다. 지옥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